너무 예쁘죠. 이렇게 날씨 좋은 봄날 참 어울리는 그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플레이 플레이 렛츠 플래시! 안녕하세요 플래시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리더와 랩을 맡고 있는 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리더 나래. 네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보컬과 막내를 맡고 있는 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막내를 맡았어요. 어리니까 맡았겠죠. 네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예지까지 반갑습니다. 아 손등에 다들 뭐 하나씩 그린 거예요? 키스 마크. 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 오늘 키스 마크를 하나 날려주는 기분으로 함께 할 텐데 오늘 희망자들 1미터에 자전갖기도 해요. 자전행사인데 참가하실 기분 한번 물어볼까요? 날씨도 너무 좋고 또 뜻깊은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세요. 찔리시나 본데요? 앉아서 아주 입을 못 담으시고 기뻐하는 모습이셨는데 우리 한국사람들한테는 뭐니뭐니해도 전통가요 같은 그런 끈적한 맛이 그게 제경이 아닐까 싶거든요. 트로트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앞에 앉으신 분들 표정이 이렇게 밝으실 줄은 몰랐어요. 오늘 중에 제일 행복하신 표정이네요. 만족하셨어요? 즐거우셨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오니뭐니 해도 우리 걸그룹한테 빼놓을 수 없는 게 애교잖아요. 우리 멤버 중에 누가 애교 제일 많아요? 나라 언니. 리더 아무래도 애교 순서로 리더를 뽑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나이 많은 순서대로 주더라고요. 우리 리더 그러면 애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광교 기념으로 광교로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오빠 만나러 비행기 타고 이거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 다 아세요 혹시? 네. 알아요. 해드릴게요. 플래시 광교 오려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왔어요. 이렇게 개인기가 많고 또 끼가 넘치니까 왜 이렇게 입을 다물진 못해요. 처음 봤어요? 같은 멤버지만 부끄러워요? 아뇨. 자랑스럽죠? 그럼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고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더 진정됐어요? 네. 진정됐습니다. 우리 멤버들 진정됐으면 다음 곡 청해드려야 될 텐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플래시의 오예요 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밝고 신나는 곡이니까 다 같이 호응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대 끝나고 나면 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다음 곡 박수로 한번 청해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